한 시간 전으로만 돌려가지고 한 시간 전? 청심환을 하나 더 먹었고 화장실을 한 번 더 갔을 것 같고 청심환 오늘 드시긴 했죠? 네 근데 하나 드셨죠? 네 하나를 더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긴장되고 떨린다라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대기실에서부터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오늘 진짜 긴장을 많이 한 게 많이 느껴서요 그렇죠 또 공식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서 씨 김성경 씨 사실 현장에서는 전혀 떨지 않았어요 정서는 누구보다도 대범했고 저 친구 처음 버닝에서 영화에서 보고 사실 처음 보잖아요 약간 굉장히 반항적인 이미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굉장히 성실하더라고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성실하게 안 보이는데 굉장히 성실했어요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성실하다 네 굉장히 성실하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눈빛 안 보이도록 그래요 그렇죠